아, 너무 쌩얼이네. 얼굴 좀... 작게 나왔으면 좋겠다. 자기 얼굴 작아. 아니야. 작게 나와. 뭔 말이야. 거기서보다 더 작게 나오면 어떡해? 너무 부었어. 꼭 결혼 촬영을 하기... 그러니까. 근데 결혼 촬영하러 온 거잖아. 웨딩 촬영. 페이크 웨딩 촬영. 그거잖아. 웨딩 촬영. 페이크 웨딩 촬영. 그럼 이거 웨딩 촬영 하니까 자기가 결혼 안 해도 되고 웨딩 촬영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. 그럼 이거 하면 웨딩 촬영 안 해도 되겠네? 그래도 되지. 웨딩도 안 하고? 웨딩 촬영도 안 하고? 날개 usandoMA 그렇게 툭기 빼는 거야? 엉. 내가 촬영할 때 잘 웃어야 되잖아. 그래서 이걸 연습해야 돼. 그 하라 종일 이렇게 웃고 있잖아. 이렇게 막 경륜이 일어나면 아주. 갑자기 혼자만 흔wide. 그런 부분이 잘 웃고 다니니까 무릎은 이숙해... 그게 안 된다는거야?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여기 주름이 많이 생겼어. 1년 사이에 벌써 끝났어 끝났어 나 나 이제 계속 기다려야 돼 자기 아 그럼 머리랑 메이크업이랑 하는 그러니까 머리에 흙채 좀 채울 거야 어떻게? 채울 거 있나? 오빠 머리가 너무 짧아서 너무 안에가 숱이 없어 보여? 어 숱 진짜 많은데 원래? 숱이 많은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짧은데? 한번 길려봐? 머리 길려볼까? 그건 아니고 숱이 많고 곱슬이거든요? 아닌데 오빠 그 머린데 이 사진 보고 이미지 너무 다르죠? 숱이 많고 곱슬이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긴 거 조금만 더 긴 거 그래서 제가 머리 깎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좋은 데 가세요 뭐 하러 가세요? 저희 오늘 약간 커플 화보 촬영? 비슷한? 화보 촬영? 응 미리 결혼하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미리 결혼하기 전에?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? 아직 그건 아닌데 사람들은 진짜 이거 보고 오해를 해야겠다 어? 둘이 결혼하나? 아무 것 같은데? 감사합니다 잘 안내해 네 알아서 잘 해주세요 잘 안내해 아니 제롬 오빠가 하도 웃겨줘서 눈 밑에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은 증상 아니에요? 많이 웃을 예정이라 여기 가위까지 못하는 거 어머어머했어 메이크업 해도 안 해도 똑같으니까 누구? 오빠? 나? 나? 베니터 머리를 네 약간 좀 밝게 하면 또 괜찮지 않아요 컬러를? 네 그쵸 이거처럼 이거 뭐야? 옛날 사진 내가 가지고 사는 줄 알아 우와 우와 이 색깔 좀 괜찮지 않아요? 우와 네 예전에 저 언제예요? 좀 됐어요 바꿔볼 생각 없어요? 약간 애쉬 컬러 이거 예쁜데 이것도 우와 진짜 좋다고 계속 와 와 와 하잖아 아니 분위기 너무 달라 그쵸 그러니까 계속 머리도 길러보라고 어우 네 감사합니다 이쪽 여기로 들어갈까? 떨린다 지하철 촬영하는 건 떨려?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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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촬영 도와드릴 저는 조성원 대표라고 하고요 네 오늘 두 분 뵈니까 벌써 촬영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혹시 원하시는 촬영 컨셉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? 한복 그런 걸 제가 한국에서 촬영하니까 네 네 뭔가 한복 입고 한복 촬영도 이렇게 예쁘게 진행해 드릴 거고 알겠습니다 제롬님 먼저 턱시도 착장하시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주세요 안쪽으로 입고 가세요 네 반쪽으로 입고 가세요 시 assumes 오 Mason 오 오 오 오 오 오 Zach 네 잘 봤다 무슨 데이? 그래요? 하하하! 오~~ 하하하! 오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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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이쁘다 어머 왜 이렇게 떨리지? 어머 왜 이렇게 떨리지? 이렇게 보니까 뭐 이거 그래 이거 사진찾는 게 화보 차리는데 왜 이래? 너무 진.. 진짜로 왜 이렇게 떨리고 있어? 아니지.. 어때 이거? 이뻐 아 진짜? 이뻐 이뻐 침플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응 우리 복귀 하나만 가볼까? 땅땅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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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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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두 분 잡은 손 한번 보면서 땅땅 그렇죠 좋아요 깊게 웃어요 굿 좋습니다 자유 이렇게 어깨동물도 하고 굿 굿 음 좋아요 두 분 맞대고 어 마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놓으세요 준비하시고 아이 좋습니다 저기 북키 한번 내려다보시고 굿 아이 예쁘다 좋아요 보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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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조금만 내리시고 어이 응? 앙 앙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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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살이야 좀 있으면 아 50살 괜찮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두 분 안쪽으로 고개 살짝 갸우뚱해 볼게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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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